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근김법상 재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6번 첫 번째 1번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별도의 정한 일수를 장애 보상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치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의 1,100분의 유족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치없이 평균의 91분을 장례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를 증명하고 보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족연금, 장애 보상연금, 휴업 보상연금에 따른 보상금을 1년간 걸쳐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죠 왜 틀려요? 휴업 보상은 여기 있죠 휴업 보상은 근로자에게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이게 일시보상으로 들어가죠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받는 자에게 유족연금이라든가 유족연금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재보상연금, 일시보상금 등을 1년간에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네요 퇴직급여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문제 퇴직급여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2번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3번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다만 의견을 듣고요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뭐예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견 듣고 동의를 받아요 불리할 때는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금을 설정하지 해야 된다 얘기했죠? 회계처리 기준하고 똑같이 월별로 장부를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1번이 틀릴 거겠죠 동거하는 친정만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하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거 3번 지문 3번 지문 잘 보셔야 돼요 설정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를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표의 의견을 일단 듣고요 그래도 불리하다 근로자 분리할 때는 동의까지 받아야 된 이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8번 가겠습니다 18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글로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호로 소멸한다 3번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관련 증명을 보전해야 합니다 4번 최종 3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 채권,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을 최우선한다 5번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 퇴직급여 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되어 30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어떻게 틀리나요? 퇴직한은 5년까지죠 5년까지 서류를 해야 하는 거죠 소멸시효는 다 3년이라고 했고요 소멸시효는 다 3년 했고 미연차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으로 가고요 퇴직 확정급여는 30분에서 30일의 평균 임금으로 하죠 그 다음에 학정기여형 말고 학정기여형하고 개인 퇴직형 연금 제도는 총 임금의 몇 분의 1, 12분의 1이라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께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하고 개인 퇴직연금 제도는 12분의 1, 급여 확정급여는 1년에 평균의 31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19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인 것은 1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사유가 발생 날아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정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관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기관을 포함하여 가입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3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 운영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한 5년 이내에 채무 파산 인출할 수 있다 5번 퇴직급여 제도에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라고 했죠 어떤 것이 맞나요 4번이 맞죠 4번 자 보겠습니다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서로 쌍방이 합의할 수 있죠 합의할 수 있고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앞으로는 제외시키는 거고요 중간정산에서는 제외시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학정급여형이 아니라 학정기여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반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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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은 나왔어요 반기마다 반기마다 정립운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퇴직금은 개인 일시 수령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확정기여형은 5년 이내에 정립 중도인출 가능하죠 20번 보겠습니다 중도인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에 중도인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번째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재 전세 임대차 보급자라는 임대보증금 1년 안에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에 한 해 안에서 할 수 있고요 3번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몇 년? 5년 5년 중도인출 파산이죠? 몇 년? 이게 5년이네요 재난 등 피해 등으로부터 사유가 있는 요건을 해달될 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고 있고 여기 틀렸네요 5년이죠 5년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4번이 5년입니다 보시면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거 5가지 5가지 보셔야 되겠고요 6개월의 요양을 필요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입자나 해야 되고요 5년 5년 재난 피해 등을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을 정한 경우에도 뭐한다?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아니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은 안 됩니다 또 하나 중도인출 볼게요 퇴직금 담보 사용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퇴직금 담보 사용도 또 하나 또 있죠 중간 정산 사유도 비슷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 별도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까지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7가지 재난 피해 입은 경우로까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21번 먼저 가겠습니다 자 21번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럼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그럼 확정급여형도 나올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간 개정에 납입해야 된다 2번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의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정립금 운영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3번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 등 대통령 제도 발생하면 정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4번 퇴직연금자가 2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제아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는 정립운영 방법을 수두로 선정할 수가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운영법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떤 것이 틀리나요? 그렇죠 반기죠 반기 반기마다 퇴직연금 운영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 수익구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을 운영을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확정기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입자가 수두로 반기마다 둘 다 반기에 반기 반기마다 운영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연금사업자는 제시를 해야 되죠 아까 본 건 12분의 1까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질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는 정립운영 방법을 수수로 반기마다 반기마다 정립운영을 변경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 제도를 하려면 근로자의 가반수에 가입된 노동자위원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은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한도에서 담보받을 수 있다 4번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러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격 발생날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건 뭐예요? 옳지 않은 건 자 이거죠 급여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에 대한 이야기죠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 보시되어 지문을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이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가족통변 기간은 연장 최장 며칠 180일 하며 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장하는 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5번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융자 등 복리후생에 남녀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죠 틀린 질문은 몇 번이에요 틀린 질문은 최장 90일이고요 1회 30일까지 나누었을 수가 있죠 90일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림에 관한 법률에서 모성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휴가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번 1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휴가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가가 지급했지만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60일하고 75일이 있죠 3번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서류의 작성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세가지죠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경우 3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는 출산휴가 근로자 배우 출산휴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남녀고용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하죠 남녀고용평등에 대해서 출산할 때 굉장히 통증이 있죠 출산하게 되면 그래서 통상임금이에요 출산하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있어야 돼요 통상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이 아니에요 통상임금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죠 자 25번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육아휴직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상 이하죠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죠 입양자에 포함해서 양육하기에 휴직을 신청경에 이를 허용해야 되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3번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4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고요 기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 법률에 따라서 근로기간에 삽입해야 됩니까 삽입하지 않아야 되나요 삽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삽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자 남녀고용평등 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야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팔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된다 다만 대체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하지 않냐 한다 2번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근로시간을 단축 허용하는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냐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4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 휴가를 주고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육아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 5번이죠. 5번이 제외하죠. 제외한다. 기간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성에 대한 평균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1번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일에 이상하여 한다 2번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서 지정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냐는 경우는 그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4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의 벌금에 처한다 3년에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성희롱예방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를 받은 자가 있는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성희롱한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를 더한다 어떤 거예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 3개월 이상이죠 3개월 이상을 고용하지 않다든가 2년 동안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에 거짓, 부정한 방법을 하는 경우는 취소하는 경우가 이 3가지죠 3가지 그리고 3년 징역,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과태를 1천만 원까지 여러분께서 비교해야 돼요 1년에 연 1회 교육을 해야 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을 동시에 두 분 다 받아야 돼요 사업주도 교육받아야 되죠 사업주하고 근로자도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다든가 2년 동안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사용 근로자가 가족 돌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인,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죠 다만 대체 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본인 이외에 다른 분이 하는 경우에는 예의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자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립이나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되네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장 최대 90일을 하며 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1회 30일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 가정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3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자 5번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군속 기간에 포함하죠 다만 근로기준이 평균이면 산정하지 않죠 급여가 줄 거니까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네요 가정 돌봄 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개시해야 되죠 개시하고 갖춰야 되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줘야 되죠 사업주가 마련하는 성희롱 예방지층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틀린 질문이에요 보고해도 되죠 보고해야 되죠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 법령도 포함되어야 된다 틀린 질문은 보고를 해야 돼요 사업주의 보호와 교육 결과를 보고를 해야죠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최저임금 법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옳지 않은 것 1번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도등부의 뭐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은 후에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도등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두 번째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옆직의 일정 단일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최저임금이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임금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네 번째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제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도의 책임을 짓는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2분에 해당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죠 그러면 5분이 틀렸죠 해당사항이 없죠 지급 안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0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 일주 또는 월 단위를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금으로 표시해야 한다 두 번째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물을 든다 세 번째 고용노동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당의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기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별도로 효력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위로 수급인에게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을 묻힐 수가 없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5번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은 사용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개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에 가태를 처한다 옳은 것은 어떤 거예요? 1번이 옳죠? 틀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둬야 되고요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하고 내년도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연대 책임을 져죠 최저임금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의 가태료죠 최저임금은 개시해야 되죠 누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개시하면서 안 했을 경우는 얼마? 100만 원의 가태료에 처하죠 32번 최저임금 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이 법은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서유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둡니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차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평가할 수 있다 틀린 주문이 나오죠 3년 이하의 징역하고 2천만의 벌금에 차하죠 최저임금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연대 책임이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다음 년도 1월 1일까지 시행하고 4가지 생계, 유지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서 사업자 종류별로 정하죠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죠 33번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3번 옳은 것은 최저임금은 일주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할 때는 시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최근 이전금에 따라 최저임금을 종전임금을 낮출 수 없지요 있으면 안됩니다 최저임금 사회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사용자를 대표한 자료는 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년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옳은 것이 어떤 거예요 옳은 것이 1번이죠 틀린 건 뭐예요 틀린 것 틀린 것 1번이 맞고 최저임금은 종전보다 낮출 수 없죠 그래서 3학년 2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사회적은 누가 해요 최저임금을 심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심의위원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사용자 대표자가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년도 1월 1일까지 효력이 발생되고요 8월 5일까지 확정을 해야죠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죠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3천만 원의 뭐예요 아까 3천만 원의 징역 3년 이하 징역하고 2천만 원의 벌금이 있죠 34번 최저임금에 대한 벌금과탈에 사는 사유가 아닌 것 최저임금법상 벌금이나 과탈에 부과 사유가 아닌 것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시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반소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2.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회력 발생인 연원위를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 근로감독관이 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아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하라는 거네요 결론은 자 어떤 것이 부가사유가 틀릴까요 자 다 1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자 5번이 틀리네요 5번이 보시면 되겠죠 부가사유가 틀린거 34번 자 노동조합 35번 자 35번은 잠깐 쉬었다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자 자 자